안녕하세요. 저는 어플레이트 대표 왕은미입니다. 물레를 이제 접해보고 싶으신 분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조금 특별한 물레를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한테 적극 추천드리게요. 첫 번째로는 일단 성취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. 내가 만든 작업물에 직접 사용해 본으로써 다른 작업물보다 좀 더 성취감을 느낄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. 많은 분들이 물레에 대한 로망을 다들 갖고 계시더라고요. 이거를 꿈으로만 간직하시지 마시고 그 로망을 현실로 한번 실현시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